38과 하나님 나라 증인들 하나님 나라 완성에서 38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사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정체성과 그 성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38과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의 영역인 그러니까 마귀의 영역인 어둠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김이 있는 사람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버리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온전히 사김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여기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온전한 사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외식하면서 정말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가 거짓 가운데 살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김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둘이 대화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한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 이해를 못한 사람이 이해한 것처럼 아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나가면 두 사람의 대화는 더 깊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한 것처럼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했을 때 자기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나 그걸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이해 못했지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설명해 줄 때 그 사람들의 대화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사김에 있어서 외식이나 거짓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과 온전한 사김에 있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가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김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8과의 전체를 진행할 때 요한일서 5장 1절로 10절인데 정말 이제 암성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김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김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즉 하나님과 온전한 사김과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함으로 온전한 사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을 이해할 때 보면 빛의 자녀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벌여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온전한 사김에 있는 것이고 그 온전한 사김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알을 것도 없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시고 이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과 사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금방 제가 아까 말한 것이 나왔잖아요 이 빛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어둠과 죽음의 영역이 아니라 생명과 빛의 영역에 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벌여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자백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질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김을 지속해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외식하지 말고,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정당한 척하지 말고, 죄 없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더 깊은 사김으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묵상 이야기는 성자라고 부르는 장기려 박사가 정말 청빈과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정말 이런 장기려 박사와 같은 그런 청빈과 봉사의 삶을 사신 분들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김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김이 있는 사람의 표변으로 물론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인간은 없죠 여기 장기려 박사가 입원비 낼 수 없는 사람한테 문을 열어줄 텐데 도망하시오 이게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또 섬김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사김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 나누면 좋겠고요 나눔은 뭐냐면요 유혹을 받아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영역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과 사김이 있다고 하지만 유혹을 받아 어둠의 일을 하는 일들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구역 식구는 영적인 정말 식구면서도 영적인 동역자잖아요 정말 우리가 같이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서 아직도 나 지금 술 마시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 옛날의 일들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그 어둠의 일을 하지 않도록 돌아서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영역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서는 걸 말하잖아요 방향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사김에 있어서 정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외식하거나 거짓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김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38과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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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